이곳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야 네 능력이 필요할 거야 괴물같은 짐승에게 공포를 보여줘야지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? 난 그냥 너희들과 다른 것뿐인데 지금 그대로 날 보란 말이야 이제부터 무슨 일을 번호 잡지 않아 대상을 바꾸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